안녕하세요. 만나서 반가워. 정말 난을 이렇게 산에서 본다는 건 축복이야. 그렇지? 이거봐. 두번째 꽃. 안녕. 예쁘다. 어떻게 그렇게 시기적절하게 내가 왔을까? 야물게도 피었다. 만나서 반가워. 아이고. 어디보자. 좀 더 예쁘게 피워볼까? 귀여워. 되게 야물게 생겼어. 옳지. 예쁘게 잘 커. 축하하다. 어휴. 너 진짜 예쁘다. 거기서 그렇게 도도하게 살고 있어. 예쁘게 커라. 예쁘게 잘 자라려. 안녕. 이 모습이 정말 예쁘다. 한 번 더 가까이 클로즈를 해보자. 하나 둘. 옳지. 하나 둘. 여기에서 보람이 있네. 이거 봐. 이렇게 사는게 난추인가봐요. 흐흐흐 아야 참 노도하다 그래 너를 만나려고 길 가다가 오토바이를 멈췄나 보다 흐흐흐 저기 뒤에 친구들도 있어 여기 뒤에 친구들도 잘 있어 오늘 친구들도 보여줄까? 으이차 아이고 흐흐흐 어디가 여기야 미안해 한번 털어봐 으이차 예쁜 친구들 너도 아유 세상에 나 저기서 저렇게 살고 있어 셋이 알콩달콩 잘 지내 안녕 안녕 세상에 거기 그렇게 있었어? 어디 봐 아이고 누구를 안고 있네 안고 있어 아이고 와 이 펄이 아이고 만나서 반가웠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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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 세상에 아이고 여기 봐 아 이쁘다 아이고 세상에 거기서 그러고 살고 있었어 아이고 세상에 거기서 그러고 살고 있었어 곰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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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요 아 미안하다 아이고 너도 아래 있었는데 너도 보여줄까 여기 봐보세요 이야 신기하다 저렇게 이쁘게 있다니 찬주추령 그 안에 살고 있는 각시부꽃 아이고 예쁘다 안녕 예쁘게 잘 자라라 아이고 아이고 아이치 아 하하하 그 아이고 난초산에는 중독성이 있어 하하 모리밭에서 반을 찾아내는 그런 재미보다 더 재밌어 난초꽃을 이렇게 보면 되게 마음이 끌린다고 해야 될까 하하하 아이고 세상에 내 앞에 섬진강이 흐르고 있는데 오늘 진짜 흔하게 우리 들판에 빛난 초꽃들 많이 만났어요 너무너무 시원하지 않나 진짜 아 나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도 돈을 벌어야지 구레이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뭐라구요 구레이플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제가 이 중독성이 있는 난초산행을 가끔 한 번씩 해보겠어요 전 한 번에 용서폭포 이후로 안 갈라 그랬는데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 바이바이 바이바이 음 음 음 음 음 난초 랑냐 오우 우와 하아 세상에 이야 이러보세요 이렇게 피하는거 으아 저기 보세요 으아 이거 정말 예쁘다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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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아 안녕 세상에 아 으응 아니, 크으... 정말 이쁘다. 이빨이 봐. 아, 진짜 이쁘다. 만나서 반가워. 여긴 이쁘다. 응? 으응, 도둑. 흐흐흐... 이야... 난 자꾸 모르겠... 아이쿠 아이고 아이쿠 아이쿠 이렇게 왔으면 좋았을까 아이고 이거 이거 아이고, 조심해. 안녕. 아이고, 제 땅이나. 아이고, 정말 감사합니다. 만나서 반가워 아 이쁘다 안녕 케이스 디자인 arkadaş 어떻게 그렇게 땡겼을까요? 아이고 겨우 거기에서 나는 아이고, 세상에나. 잘 아니라고. 안녕. 안녕. 어머나. 아리라. 새끼 되게. 초록이다. 자리 보자. hips.. oluş풉어요. 어머나. 빛을 받아가지고 되게 이쁘게. 반가워. 주변에 다른 친구들이 또 있구나! 세상에. 신기하다. 어떻게 눈에는 이런데 이렇게 낫니.. 우와. 우와 저거 보세요. 아이고 세상에 어떤 친구가. 너만 예쁘게 도망 보자. 여기가. 여기 보세요. 이렇게. 만나서 반가워. 세상에. 거기서 그렇게 피었어. 잠깐만. 이 아래 친구 있고 그 위에 친구 있고. 그 위에 친구들이 또 있어. 아야야야야. 아 밤송이. 아 아 아. 어머나. 어머나. 얘네들 색이 너무 예쁘다. 어머나. 어머나. 너는 누구니? 아우. 아우. 우와. 둘이. 그러고 있었어. 아구 세상에. 쟤네들 보자. 우와. 이렇게 해가지고 또 올려다보면 꽃이 있는게 아니니. 우와. 우와. 내가 늦게 온게 아니었어. 크으. 예쁘다. 어머나 저거 뒤집어쓰고 저러고 있었어 우와 여기 또 그러고 있는 친구가 있네 안녕 우와 이거 보세요 입색깔 이렇게 당당하게 있죠 대단한 것 같아 난처 만나서 반가워 근데 얘는 유달리 아 입색이 조금 신기하게 저게 생겼어요 아이고 아이고 미안해 바이바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우와 진짜 이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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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서 반가워 난처 들어 아줌마가 어디로 가야 되니 우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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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진짜 신기하다 세상에 여기서 이렇게 아이고 이런 잎으로 이렇게 저렇게 조그맣게 피어있어 아이고 아이고 아 여기서 아름다운 꽃이 하나 피었어요 아이고 세상에 우와 여기 난처가 쉬었어 난처가 여기저기 다 피었어요 아 여깄다 어머나 아 너 아까 내가 만난 친구구나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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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멀리서 봐도 되게 이쁘게 착쌌어 우와 아 이 모양이 테두리가 넓은 친구가 있고 그냥 친구가 있구나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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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저기 보면 꽃 모양이 참 다른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번 다시 들어가 볼까 아 아우 아이고 아이고 아 아 아 아 아 진짜 여기 꽃중에 신기한가 아냐 아이고 우와 에이차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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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귀엽다 만나서 반가워 아이고 어디에 친구들 있나요? 난 초코 피운 친구들 손들어 보세요 여기 다 있어 지금 아이고 난 초코 피운 친구들 손들어 보세요 어디보자 이런 잎들도 있고 와 되게 입이 내 입을 잘 볼 줄은 몰라 너도 거기 피할까 안녕 자 여기 있는 난 초코 친구들 꽃 핀 친구가 있고 안 핀 친구도 있고 우와 이파리가 저기 꽃이 피었어 어머 색깔이 되게 진짜 지희가 예쁘게 앉아봐 아이고 예쁘게 찍어줄게 어디가 어디가 아이고 어찌 너의 얼굴을 그 저렇게 보려고 내꺼 아이고 너무 아줌마가 꾸그리지 않을게 미안하다 그 옆에 친구들도 아이고 세상에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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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서 꽃을 핀이라고 여기 보세요 이리와 으 에헤헤 안녕 그 아래 친구도 있어 아우 세상에 저렇게 핀거 있지 아 진짜 귀엽다 아 여기 더 피었네 아우 누네는 여기도 피고 저기도 피고 아우 아줌마가 아이고 아줌마가 힘들다 어디 봐 어디 봐 아이고 아이고야 세상에 아 얘 완벽하게 피는다 여기 보세요 아이고 만나서 반가워 아줌마 힘들다 와 세상에 다들 여기서 오롯이 꽃이 피었어 꽃 피네 저기 꽃 피네 그 위에 꽃 피네 아이고 내가 너도 몰라줄 뻔 했구나 여기 보세요 얘도 이렇게 꽃이 피었어 안녕 아줌마가 조금씩 조금씩 공부를 해 가는 거니 어쩌는 거니 와 진짜 여기에 아우 엄마야 아버지 꽃들이 난초꽃들이 전부 다 이렇게 피었어 아이고 세상에 이거 보세요 하하 이거 이뻐봐 이거 뱉어 이거 뱉어 이거 뱉어 이거 뱉어 이거 뱉어 아휴 어머나 너네 진짜 신기하다 거기 다 피었다 그냥 와 내가 너희들 아직은 구분을 할 줄 몰라 애 그러니까 이해하려 그냥 예쁘게 핀 걸로 고마워 자 이쪽 친구는 아우 가시 아 저기다 피었군요 와 신기하게 애네들은 이제 피었어 여기 봐 아이고 안녕 여기 보세요 아 이거 봐 안녕 여기 보세요 아 만나서 모두들 반갑구나 안녕 여기다 피고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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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안녕 인사해 구독자님도 안녕하세요. 저는 봄에 피는 보추나 난초에요. 우와 입이 엄청 무서워. 예쁘게 피어. 만나서 반가웠어. 감사합니다.